네, 쇼미도 이템은 송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개인토에서 나왔어요. 진짜 인기 절정이에요, 지금. 디럭스 우드 시리즈고요, 빈티지 브라운 컬러. 일렉 하드 케이스, 스트랩용입니다. GW 일렉 VIM. 와, 얘가 지금. 얘가 뭐라고 해야 되지? 스웨이드 느낌이에요, 스웨이드. 구두나 아빠 구두, 이런 고급 구두에 쓰는 원단을 지금 해놓은 것 같고, 이게 빈티지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면 할수록 좀 더 빈티지스러움이 묻어나는? 네, 그런 지금 원단 재질로 지금 겉외장을 다 돌려서 마감을 해놨거든요. 너무 예뻐요. 거기에 금장 하드웨어로 전체적으로 너무 잘 어울리게 해놨어요. 게다가 가죽 이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브라운 컬러 고동색으로 해놓으니까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나는 것 같아요. 좀 중후하면서 고급스러운. 와, 이거는 호불호가 거의 없겠다. 왜냐하면 너무 이 자체가 진짜 고급스러워요. 이게 가격이 12만 8천원인데 이게 가격이 12만 8천원인데 지금 너무 실버 느낌이 은은하게 나면서 아, 펄 자체가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가격이 12만 8천원인데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격에 하드케이스라니. 진짜 와, 놀랄 로짜. 너무 잘 만들었더니 얘네 이렇게 해서 남아? 너무 신기한데요? 자, 스트랭뇽. 와, 진짜 와 얘네 이것도 사실 고급으로, 하이헨드급으로 갈수록 이 수치가 되게 딱 정량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맞는 거예요, 이거. 정말 수치 진짜 장난 아니게 떨어져 있고 이 펄 융 자체가 지금 너무 잘 감싸주고 있는 게 되게 안정적이게 딱 되었거든요. 이 넥크레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직사각형인데 넥크레들도 되게 잘 맞는다, 얘네. 하지만 이제 이게 공항으로 보내거나 할 때 여기 살짝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죠? 폭포기로. 네, 좀 감싸주시면 되고요. 와, 진짜 잘 만들었네. 무슨 색깔나 이런 것들이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빠져가지고 군두둑이 하나 없이 자, 세 개. 트리플 금장파도 외워. 네, 세 개로 딱 대고 오, 이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한 100만 원짜리. 장난 아니야. 와, 나 이 외피 재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죽이 아니라 스웨이드 가죽 재질이에요. 이거는 진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예쁜데. 음, 너무 예쁘죠? 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역시 인기 절정인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토에서 나왔어요. 디럭스 우드 시리즈 빈티지 브라운 컬러 스트랩 전용 일렉 카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Confuer as advant 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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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й